격투기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홍석준입니다. 오늘 맥스FC25, 더블즈FC16의 경기를 오늘 천창욱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국내 최고 입시 격투기 단체라고 불리는 맥스FC25 그리고 격투기 단체인 더블즈FC가 뭉치면서 오늘 스페셜한 이벤트가 익산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맥스FC는 이전에도 종합격투기 단체와 상당히 문호를 개방하면서 같이 흥행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더블즈FC와 함께 경기를 열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총 7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대진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하 선수와 장준현 선수의 웰터급 타이틀전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슈퍼미드급 통합 타이틀전으로서 정성지 타이틀 홀더인 챔피언 그리고 장범석 잠정 챔피언이죠. 이 두 선수 간의 통합 타이틀전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네 여성 벤터급 한일국제전이 또 펼쳐지는데요. 최은지 선수가 나카무라 아카리 선수를 상대합니다. 자 그리고 페더급에는 박재원 선수와 김명준 선수 간의 대결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맥스FC 4경기가 준비가 되어있고요. 또 더블즈FC 3경기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먼저 박어진 선수와 이용빈 선수의 계약 체중 매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페더급의 잠정 타이틀 홀더를 결정하는 잠정 타이틀전 이도겸 선수와 서동현 선수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 무대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최승국 선수 하라코테즈 선수의 한일전 플라이급 타이틀전이 또 메인 이벤트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또 이 분위기를 달궈주는 것 같아요. 네 경기 앞서서 이런 식천 행사들이 상당히 또 여응을 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맥스FC와 더블즈FC 무대를 보내줄 맥스앤젤을 소개합니다. 양혜원 김라영 맥스FC 25 앤 더블즈FC 16 인 익산 출전 선수를 소개합니다. 장준형 김준호 장본선 장성 장성 아까리 GSB 최은지 최은지 김영준 박재원 이영빈 이영빈 박어진 서동현 이영빈 이영빈 이어서 맥스FC 이용복 대표님과 더블즈FC 이지훈 대표님으로부터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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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FC는 UFC처럼 그라운드에서도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인데 우리 서울에서만 시합을 유치해 주시는 분인데 특별하게 익산시까지 오셔서 선수분들과 대회를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지훈 WG 대표시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WG 회장 이지훈입니다 우선 익산시와 이용보 우리 저랑 되게 제가 존경하는 대표님이거든요 이런 대회에 자리에 마련해 준 거에 대한 감사드리고 오늘 선수들이 너무 실력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화끈하게 한번 마음으로 느껴보시기 바라며 대회가 성공리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선수분들 홀팅해 주시고 우리 심판분들께서도 너무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익산시 무예타협회 입목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우리 이상근 회장님을 비롯해서 전라북도 전체 무예타협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이상근 회장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기 현수막에 보시면 해마다 스폰서해 주시는 우리 스폰서님들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대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코리안 준비 정상선수도 왔으니까 이따 사진 많이 찍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열리는 제9회 백제무양기 맥스FCWG 전국 무예타협 선수권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맥스FC 이용봉 대표와 더블지FC 이시훈 대표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오늘 스페셜이먼트를 출발합니다 선수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수 1동 차련 과질루께 경례 선수퇴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